저는 선수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도 노력한 것들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다 노력한 것을 다 포추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담은 갖지 마시고 우승컵은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너무 많이 해주세요! 진짜 열심히, 너무 열심히 했어. 자, 이제 코트를 밟을 시간이 왔는데요. 이제 열정과 다 언니들의 내일은 위닝샷 내일 하지 말고 오늘 위닝샷 타는 걸로 해서 제가 오늘은 하면 위닝샷 화이팅을 다시 해주시고요. 얍, 얍, 얍! 오늘은! 위닝샷! 야, 진짜! 내일은 위닝샷 팀이 인테니스 클럽과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인테니스 클럽 인천 지역 태리니를 대표하는 클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팀이에요. 전용 코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이제 그만큼 이제 염싱량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나오셔서 1복씩 할게요. 자, 선수들 쓰세요. 예선 통과를 첫 번째 목표로 한 내일은 위닝샷 팀이 입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묘한 설레임과 긴장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꿈에 부풀어서 드디어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지. 멋있는 위닝샷을 날려서 정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깜짝 놀래켜줘야겠다. 오늘 뭔가를 좀 보여줄 때가 됐다. 그런 기대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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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리 다치지 말고 완전하게. 내용 있는 경기만 하자. 네. 위닝샷. 파이팅! 첫 번째 경기 홍수와 황보드, 장은미, 김문영 선수의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홍수와 투 서브, 레디, 플레이. 내일은 위닝샷 팀의 홍수와 선수의 서브로 경기 출발합니다. 대 Panther의 방향은 align으로 기록합니다. 바깥쪽입니다. 나갔어? 괜찮아, 괜찮아. 아, 이거 바보. 천천히 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은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같이, 같이. 파이팅, 파이팅. 지금 홍수아 선수의 범실이 나오면서 상대가 첫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장은미 선수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높게 떴어요. 라인 바깥 2개 떨어집니다. 원홀. 김은영 선수의 발리가 멀리 가면서 1대1 동점을 만들고 있어요. 김은영 파이팅. 집중, 집중. 장은미의 서브. 빨리 다시 또 멀리 가요. 김은영의 범실. 2, 1. 내일은 위닝 샷. 파이팅. 파이팅. 역전을 성공하는 홍수아 황보입니다. 황보에 서브입니다. 첫 서버 들어갔어요. 나갔다. 높게 떴습니다. 나갔다. 라인 바깥쪽에 강하게 가네요. 항상 왼쪽이 아웃되더라. 괜찮아. 똑같이. 2, 1. 2, 1. 2, 1. 2, 1. 2, 1. 2, 1. 갖고 오자, 갖고 오자. 갖고 오자. 3, 1. 3, 1. 서브 김문영입니다. 이번에는 들어옵니다. 파인드 안정적으로 가볍게 넘겼어요. 황보. 로브. 로브. 나이스, 로브. 좋았어. 로브샷 들어왔습니다. 발리. 강하게 집어넣습니다. 스포. 멋진 발리였습니다. 스포. 나이스. 파이팅. 오케이, 로브. 감사합니다. 멋있다. 서브 성공. 백핸드. 백핸드. 포인트. 로브샷. 언니, 언니, 언니. 찬스. 찬스. 들어왔어요. 황보. 안정적으로 짧게. 밀어냈고요. 달려내려옵니다, 홍수연. 포핸드. 발리. 나이스 받아냈어요. 로브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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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브샷. 로브샷. 김문영의 기가 막힌 발리. 로브샷. 아, 앞으로. 아, 내가 뒤로 갔는데 살들보냈네, 발리가. 와, 이걸. 와, 진짜 나이스 플레이였는데. 저거는 진짜 잘했다. 상대방이지만 잘했다. 아, 이걸 봤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풋볼티가 선언돼요. 이렇게 되면 스코어 7대 4까지 벌어집니다. 황보의 서브. 서브 강하게 들어왔어요. 황보의 백핸드. 네트 앞에서. 들어온 공 황보가 잘 받아냅니다. 황보가 잘 받아냅니다. 오, 좋아. 한 번 더. 나이스. 백핸드 발리. 포인트 발리. 받아내요. 왜 이렇게 잘 받아? 와, 안 끝난다. 와, 진짜 안 끝난다. 나이스. 백핸드 발리. 포인트 발리. 받아내요. 나이스. 홍수아. 강한수록. 정확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홍수아. 홍수아. 어머, 멋있어. 어머, 멋있어. 어머,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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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핸드 로브. 가장 스트로크. 나이스. 나이스. 잘 받았어. 로브, 로브. 로브 싸움. 다시 한 번 높게 뛰었습니다. 라인 안쪽. 포인트, 홍수아. 황수아, 발리. 정확히 노립니다. 나이스. 로브. 그래서 로브 이렇게. 도착해, 도착해. 오, 소랑 미쳤어. 너무 기쁘다. 연습하고 할 수 있어. 우리 저런 거 하자. 자, 이렇게 되면 세트 포인트에 먼저 도달하는 홍수아 황보입니다. 홍수아의 서브. konkurram 거 같다. 블루에 내고 32장 은행 length. 하 ruled. 정s Max. apoy 450대2. 긋정기 분위기. וד olom 알 pointers. XXX 다시 높게 보내고 있는 홍수아. 조금 높게 보내고 있는 홍수아. żyrett rescue 2장소. 백핸드. 네트압에서 발리. 네트압에서 발리. 받는 홍수아입니다. 차 is going and rolling he sprinting. 받다. 역시 응수하다. 로브샷 안쪽에 들어왔어요. 멀리 가세요. 바깥쪽입니다. 얘들아 끝났어. 10점 다 된 거야? 몰라. 이렇게 세트 종료. 세트 스코어 10대 6으로 홍서 황보 팀이 승리합니다. 두 번째 세트가 시작됩니다. 세컨드 세트 코트솔. 들어왔어요. 포인트 크로스 강력합니다. 기세를 높이고 있는 이 테니스 클럽. 오케이 오케이. 잘 쳐. 힘을 줄 줄은 아니니까. 이제 좀 풀렸다. 첫 세트 끝나고 나서 풀렸어. 1-0. 인테니스 클럽. 우와. 우와. 오, 됐다. 다가가는데. 짧은 발리에 다가구마 미래. 자, 시작. 와, 잘 받았는데. 잘 받았는데. 이 세트 딱 갔는데. 스트로크가 뭔가 좀 달라진 거예요. 높게 떴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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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다행히. 아이고. 다행히. 아... 음...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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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다시, 다시, 다시. 아, 리턴 실패. 서브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아우, 스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뭔가? 우리 약점을 파악해서 그걸 되게 파고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봉선이랑 되게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진짜 이거는 아, 우리가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하다, 진짜로. 아, 진짜로. 그걸 많이 느꼈어요. 괜찮아. 잘 받는다. 응. 빨리!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아...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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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인테니스 클럽의 민경숙, 소은정이 두 번째 경기를 승리로 가정합니다. 만들어줄 수 있을지. 이제 세 번째 경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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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셋. 자, 아이리 투 썰. 안녕하세요. 레디. 플레이. 정말 중요한 세 번째 경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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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핸드. 차유리. 안쪽에, 코트 안쪽에 들어왔어요. 짧았습니다. 첫 포인트를 따내는 차유리, 손성윤. 나이스! 나이스! 로브가 힘들어. 나이스! 나이스! 1년. 나이스! 포인트. 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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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했어요. 호니! 받아냈어요! 오! 떨어졌어. 호니! 오케이! 안쪽에! 잘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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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나이스, 나이스. 아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들어왔습니다. 백핸들. 백핸 다시 넘겨요. 백핸 다시 넘겨요. 정미림 선수의 범실. 이제 격차 5대0까지 벌어집니다. 언니가 다한다. 이제부터 파이팅. 초반에 경기가 워낙 잘 됐다 보니까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고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이제 정미림 선수의 서브입니다. 당격탄더요. 라임 바깥쪽으로 가고만 합니다. 나이스 트라이. 아 까비. 파이팅의 범실은 처음으로 포인트를 내줍니다. 5대1. 더 세게 때릴걸. 하나씩 하나씩 침착하게. 아이고. 리턴 범실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5대2가 됐습니다. 정윤아. 다시 세팅. 처음부터.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차혜리 포인트. 백핸드. 정미림. 정미림 다가옵니다. 밀어서 넘겼고요. 다운드 라인. 다운드 라인. 다운드 라인. 다시 흐름을 되찾아오는 네이룸 릉샷. 차혜리 선수입니다. 아 나이스 차혜리. 네 역시. 손성윤 리턴. 오 좋다. 깊숙하게. 나이스 리턴. 예스. 포인트를 따르고 있는 손성윤입니다. 8대3. 나이스. 손성윤. 너무 감사합니다. 차혜리 손성윤이 팀에게 첫 승을 선물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첫 세트. 안녕하세요. 복지민 선수. 레디. 플레이. 체제 경기 출발합니다. 복지민 선수의 서브로 시작됩니다. 역시나 강한 서브를 때려넣어요. 서브홀트. 세컨드 서브. 가볍게. 오. 진짜 세. 와. 라인 바깥쪽에는. 아웃. 이거는 운이 좋았다 저쪽에서. 나 아웃일 줄 알았어. 아웃일 줄 알았어. 형윤. 네? 준비를 빨리 해야 돼. 공이 세게 오잖아. 아웃이. 저 빨리 할게요. 1-0. 2-0. 준비 빨리. 이제 차혜리의 서브입니다. 차혜리 투서. 폴트. 서 폴트. 언니 조심. 준비. 세컨스. 성공. 언니 조심. 아아. 강한 스트록이오. 역시나 복지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스카우이드 에어. 아 진짜. 장난 아니야 쟤. 쟤 큰일 났다. 쟤는 나도 쟤 못 말 것 같은데. 안 돼. 화이팅. 화이팅. 쩔긋. 나체에 넘기지 못하나요. 2대 1이 됐습니다. 정말 침착하게 경기 펼치고 있어요. 4, 3. 내일은 위닝샷. 서브 복지민. 유. 유. 손해. 포인트 발리. 나이스 발리. 오 됐다. 손해. 나이스. 마무리. 다시 발리인데 넘기지 못하나요. 아쉬워하는 손성윤입니다. 결국 역전을 허용하고만은 내일은 위닝샷 팀입니다. 스코어 5대 4. 할 수 있어. 서브 차이리. 오케이. 빨리. 기득이들. 준비 준비. 코앤드가 네태 걸립니다. 복지민의 다시 범실. 오케이 오케이. 다 막아내니까 당황했어. 당황했어 지금. 좋았어. 복지민의 범실로 스터 6대 6입니다. 6, 6이야 6, 6. 응. 6, 6. 실수하지 말려. 좋았다. 나이스. 좋다. 크로스 깊숙하게 벌었어요. 한 번 더. 기다려 기다려. 다시 크로스. 나이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토트 한쪽. 우윽. 버스. 밤링. 밤링. 아웃. 손성윤의 서브. 메트 타고 들어오는데. 여기 생훈의 득점이 나오네요. 까비. 짧게 쳤네. 리턴을. 죄송합니다. 아, 그런데. 발리가 어긋나구만 합니다. 깊숙한데요. 끝쪽에 떨어지구만 합니다. 아깝게. 이렇게 역전을 허용하면서 세트 포인트를 이프노우가 먼저 가져갑니다. 미안해. 괜찮아. 아직 안 끝났어. 내가 두 개 딸게. 얘들아, 파이팅! 이번 포인트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할 수 있다. 서베이스 하나만 가자. 언니, 리턴만 신경 써서 받아줘요. 리턴 오면. 차유리의 서버. 파이버. 바깥쪽이에요. 듀스로 갑니다. 나이스 서버! 승부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위기 넘어가, 분위기 넘어가. 넘어, 넘어. 분위기 넘어. 얘들아, 다시. 다시. 다시 할게요, 제가. 한 만 더, 길어요. 마이. 백핸디. 빨리! 한 만 더요, 언니! 기다렸어요. 기다려. 다시 빨리! 오케이, 기다려. 세트에 걸립니다! 오케이! 예! 다시 됐어! 나이스, 나이스! 우리 두 개 넣었다면 돼. 이거 리턴 받아줘요. 잘하고 있어. 한 포인트만. 이거, 이거 지금 이거 하나만 더 따자. 잘하자. 한 포인트만 따자. 두 개 쟈. 휴대전화. 뒤로, 뒤로, 뒤로! 좋다. 마이! 유! 오케이! 아웃! 아웃! 오케이, 아웃! 아웃! 오케이! 아웃! 아웃! 아이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첫 번째 세트 따내기 직전의 위닝샷 팀입니다. 하나하나. 손성윤의 서브. 언니 언니 언니야 언니야. 여기서 짧게 공략하러요. 짧게 줬어 짧게 줬어. 짧게 잘 주네. 일부러 짧게 줬네. 12 대 12. 이번 세트 열 번째 동점이 됐습니다. 나 진짜 못 보겠다 나 진짜. 다시. 긴장돼. 들어왔다. 서브 포인트 복지민입니다. 13, 12. 괜찮아 내가 서브에서 넣을게. 내가 서브에서 넣을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이제는 이 서브가 중요해졌습니다. 차이리의 서브입니다. 차이리의 서브. 백핸드. 차이리 백핸드. 복지민의 백핸드. 포인트 전환하는데. 세트를 넘기지 못하네요. 이렇게 세트가 종료됩니다. 아 괜찮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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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팀의 맏언니. 정신적인 지주. 송은이 선수가 나섭니다. 펭팬의 연습을 시작했다는 정신적인 지주. 고리 투수. 안정적으로 들어왔어요. По인드. 송은이. 그럼 잘 받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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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도 좋아. 화이팅! 나이스 트라이! 괜찮아 괜찮아. 한 번 닫아주고, 대주고, 대주고. 세게 때리려고 하지 말고. 이가은의 서브. 송훈이 리턴. 날카로워요. 발리. 나이스! 곱게 떠서 라임 바깥쪽으로 갑니다. 우리야 잘했어. 오케이. 서브가 좀 세니까 테이크업백 미리. 5-0, 2-5. 이혜진 선수의 서브입니다. 송훈이 에포핸드. 백핸드. 벗사람이네. 백핸드. 강하게 보냈는데요. 라임 바깥쪽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크로스. 깻잎에 걸리고 말아요. 연속된 멈출. 서두르지 않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미턴! 미스만 주면 돼. 미스 주면 돼. 네, 이렇게 이제는 착실히 한 포인트 한 포인트 하다 보면 저희들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8-4. 1-5. 1-5. 원희 서브. 할 수 있다? 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되게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마음은 자신 있는데 몸이 떨어지고 손발이 잘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느낌? 하나하나 스톡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이상한, 묘상한 기분이 날까? 할 수 있어. 몇 대 몇이야?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웃기 전이고 그런 압박적인 경기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딱 하니까 언니가 이제 멘탈이 딱 나간 게 제가 느껴졌거든요. 도우리의 포인트. 네택 올리고 말하나요. 미안합니다. 들어갈 때 알려줘, 도영아. 네. 짜증 나고 속상해서 좀 마인드 건설 좀 해야겠어. 아, 열받아서. 헉. 진짜 열심히 했어요. 와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동생들하고도 할 때 내용 있는 경계를 하자 제가 말로 그렇게 얘기해놓고 저는 정작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렇게 우리가 되시려고 말이 하지 못했죠 저 때문에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파이널 셋 봉투셀 자 준비 준비 홍수환 서버 포인트 깊숙해요 멀리 왔습니다 홍수환 로봇 싸움을 algorithm 안 기 축이라고 할 때 이효진 다시 높게 라인 안쪽 잘했어 잘 버텼어 언니 공사선수가 상당히 좀 노련하죠 서브 들어왔습니다 이천 높게 발리 다 다르지 못하잖아요 끝까지 봤는데 안 됐어 끝까지 못 봐가지고 내가 너무 짧게 쳤어 언니 하던 대로 하나씩 하나씩 넓게 유진의 서브 유진의 서브 발리 롭샷 유진 박볼 발리 정환 타겟 끝입니다 나이스 3세트 3번째 동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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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상막하네 볼이야 볼 오케이 안고 나이스 홍수완은 너무 잘해요 홍수완 나이스 화이팅 홍수완 선수의 서브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홍수완 선수가 첫 서브를 좀 더 깊숙한 곳에 붙였으면 좋겠는데 홍수완 이을진 화이팅 이우진 화이팅 화이팅 됐습니다 성공입니다 역전 성공 좋아요 오늘 화이팅 선수 정말 멋있는 게 폭발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빨리빨리 왜 이렇게 잘해. 나이스 빨리빨리. 빨리빨리 심 내렸다. 역전. 다시 하나씩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야 돼. 도망가자 도망가자. 이제 상대의 서브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를 빼앗아 오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라켓 맞고 넘어가네요.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뒤지고 있는 네이루 위닝 샷팀. 하나 더. 나이스. 다시 또 멈췄. 도망가자. 여기까지. 오케이. 파이팅. 여기서 먼저 세트 포인트로 가야 돼요. 매치 포인트로 가야 됩니다. 팔찌.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잡자. 잡아야 돼. 한 점 8대 7. 파이팅! 황수아의 서브. 언니, 뒤로. 빠이! 높게 보냈어요. 강한 스트로크, 이차영. 됐습니다. A롤, A롤. 8대8 동점. 경기 지금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2개만 더, 2개만 더. 동점이야. 한 번 더 있어. 언니 앞에 발리 준비. 오케이. 인션 파이팅! 파이팅!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입니다. 8대8. 다시. 파이팅. 매치 포인트로 가기 위한 홍수아의 서브. 5대8. 홍수아. 6. 홍수아. 6. 백핸드. 홍수네요. 벗어났습니다. 백핸드. 홍수네요. 벗어났습니다. 9대8. 연속 4포인트. 역전에 성공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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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예. 매치 매치 매치. 매치야. 매치. 매치 집중. 매치. 언니 계속 움직여. 오케이. 언니 언니 긴장하고. 끝까지 끝까지. 매치 매치 끝까지. 자 편하게. 홍수아 황 화이팅. 끝까지 끝까지. 황범 화이팅! 끝까지! 끝까지! 주장 홍수아 선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기서 승리하면 첫 게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채연 선수의 서브예요. 그렇지. 할 텐데 가볍게. 빨리!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됐다! 잘했습니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경기 끝! 첫 경기 승리로 장식하는 홍수아. 그리고 황범입니다. 완전 급적인 역전승을 했습니다. 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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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떨렸어. 잘했어. 잘했어. 쫄깃쫄깃했다. 너무 떨렸어. 윤보금 선수의 서브. 와... 자, 이리 빨리. 유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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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넘기기만. 들어왔어요. 유. 뒤에서 거쳐줘. 아, 그런데. 뒤에서 거쳐줘. 아, 그런데. 아, 잘 거쳤는데. 여기서 손성윤 선수의 범실이 나옵니다. 잘 거쳤어, 잘 거쳤어. 자, 하트, 하트. 빨리! 오! 오, 받아 냈어요. 아, 그런데 아웃이 됩니다. 지금. 아웃인 줄 알았어. 자제이 크지 않아요. 4대0밖에 되지 않습니다. 들어왔어. 나이스! 압박합니다. 빨리! 성공이에요. 됐어! 됐어! 적극적인 모습의 차이리. 4대1. 드디어 추격하는 점수를 만듭니다. 대니스 분위기! 손성윤 첫 서브 성공. 나갔어요. 나이스 업, 나이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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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리. 손연아 쪽으로 공격합니다. 너무 빠르다. 야 shar perseverance쓰? 아유! 곧racilla. 아웃. verm już 거봐, animals. lah fdannown. 다시 또 7대4 3점 차. 한 포인트만. 한 포인트만 따볼게요. 한 포인트만. 공 떠있어요 차이리 백핸드 다시 뛰어보내는데 뒤로 한 번 더 받아줘 백핸드 빨리 차이리 넘겼어요 빈 곳으로 빈 곳으로 윤보금이 정확하게 찌릅니다 쉽게 가야 되는데 발리를 줘버려서 좀 자신 있게 치자 내가 좀 더 고민가능하셨으면 더 그래 그래도 잘하자 자 하나씨 안 끝났어요 파이팅 파이팅 자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네 끊지 말자 백핸드 백핸드 안 돼 손성윤 선수의 범실이 나옵니다 이제는 매치 포인트 신경이 살았어 매치 포인트 9대4가 됐습니다 하던 대로 자 이제 한 포인트만 남겨두고 있는 팡팡걸즈 위기의 내일은 위닝샷입니다 하 높게 보냈어요 유유유 백핸드 2선수 격쳤어요 다시 다시 손성윤 6대4 2 선수 격쳤어요 너무 옵니다 유유유 차이리 백핸드 마이 마이 언니 빨리 성청윤이 받아내지 못하네요 언니 빨리 성청윤이 받아내지 못하네요 결국 기록 최경기 끝 아쉽다 아니다 미쳤어 미쳤어 너무 아쉽다 잘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렵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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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나 때문에 지은 것 같아 우리야 어머니 죄송해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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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저 써봤으면 뚫은 게 맞았어 잘했어 잘했어 너무 아쉬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지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어 맞아 왜 진짜 바보 같은데 우리가 밤 늦은 시간에 코트에 라이트를 받으면서 결승전 때 딱 이런 모습으로 경기를 하고 있으면 너무 좋겠다 잠깐만요 이게 마지막 경기였다는 거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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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을 너무 걸었었으면 여기에 목숨 모든 걸 다 걸었었으면 너무 결과로만 하는 게 좀 속상해요. 그쵸. 너무 잘했는데. 아휴. 눈물 나네. 울기 싫다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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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되는데. 아휴. 그러니까. 아휴.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서 선수들이 이제 많이 울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니까. 마음도 아프고. 또 사실 열심히 안 했으면 사실 눈물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했었던 것들이 있으니까 또 더 슬픈 거고. 아휴. 아휴. 길이가 달라. 아휴. 발은 우리 발인데. 아휴. 이게 또 지나면 언제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또 테니스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해보겠어요. 또 좋은 추억일 거고. 맞아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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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